자 해설강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죠. 조금 이제 무난하고 쉬운 문제들은 좀 빠르게 하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문제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주력을 할 텐데 6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 인스타나 이런 데 메시지로 왔는데 그게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 1등급 48점입니다. 그러더니 1번을 틀렸습니다. 종아리를 쳐주십시오. 뭐 이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종아리 걷어 그랬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 그죠? 이건 뭐 너무 쉬웠습니다. 햇빛과 물빛의 조화를 담은 작품을 창작했다. 작품을 창작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사회문화 현상이고 색채와 표현 방식의 변화. 이거는 역시 사회문화 현상이에요. 작품 속에서 화가가 색채나 표현 방식을 변화를 주었다는 것이니까 이게 어떻게 자연 현상이겠습니까? 당연히 사회문화 현상이죠. 눈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이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사물이 흐리게 보이고 이것은 인간의 인체에서 벌어지는 자연적 현상이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노란색과 붉은색을 통과하고 이것도 역시 뭐 자연적인 일입니다. 자, 기역, 니은 사회문화 현상, 디귿, 니은 자연현상입니다. 1번은 뭐 당연히 달리가 틀렸겠죠. 사회문화 현상은 모두 개연성의 원리에 따라 자연현상은 필연성의 원리에 따라인데 기역, 니은 모두 사회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달리라고 표현한 것이 틀렸네요.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네.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이 실전장에서는요. 2번이 정답이죠. 이거 누가 봐도 정답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자연현상은 몰가치적이고 사회문화현상은 가치암축적인데 이게 누가 봐도 정답이라면 3, 4, 5번까지 볼 시간 배치하지 마시고 바로 2번 문제에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뭐 혹시 이게 내가 잘못 본 게 있나 하고 오히려 위에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게 나아요. 3, 4, 5번을 보는 것보다. 이 2번이 정답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다 풀고도 시간이 좀 남았다. 그럼 아까 미처 해석하지 않았던 보기들을 좀 살핀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시간 안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3번도 달리가 틀렸습니다. 디귿과 리을 같은 현상 둘 다 자연현상이에요. 인과관계가 나타나죠. 아니 이거는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모두 마찬가지예요. 인과관계는 다 나타납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겠죠. 다만 사회문화현상은 그 인과관계가 확률적이고 개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확실하고 필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정도로 구분되는 것이지. 심지어 디귿, 리을은 둘 다 자연현상 아닙니까? 자 4번. 리을과 같은 현상은 기역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이 나타난다. 역시 달리가 틀렸습니다. 자연현상은 보편성의 지배를,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 양면이 다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경험적 자료. 이거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개념완성 시간부터 계속 강조해왔는데 역시 이것도 달리가 틀렸네요. 자연현상이든 사회문화현상이든 모두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탐구가 가능하고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탐구하는 게 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탐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 영역이거나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 없는 그 형이상학적인 단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사회과학, 자연과학 모두 경험적 자료로 탐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아 2번 문제 갖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문제 오류가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윤성훈의 해설강의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이 살펴봤는데 문제가 어려워서 그렇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오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뭘 잘못 봤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좀 강조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이 문제가 2019학년도 수능인가요? 그때 나왔던 그 양적 연구의 과정 문제. 거기서 선생님이 시중 해설강의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던데 이런 부분이 좀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강의 중에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그걸 코 꼬집어가지고 이 문제에다 이식을 해놨더라고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분히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자 연구자 갑은 타인의 존재와 개인의 과업수행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에 사용될 변수들을 선정하기 위해 두 개의 선행연구 A, B를 검토하였다. 그랬습니다. 갑이 A, B를 한 게 아니고 A, B는 선행연구. 이미 다른 연구가들에 의해서 이 비슷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나 봐요. 그런데 그거를 이 사람이 무슨 1차 자료야 2차 자료야 2차 자료로서 문헌연구로 탐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직접 뭐 여기 나와 있는 A나 B의 연구처럼 실험이나 이런 걸 했다는 게 아니라 갑은 그냥 문헌연구를 한 거예요. A, B의 연구 결과를 논문의 형태든 자료집의 형태든 갖다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 걸 우리가 또 2차 자료라고 하죠. 그래서 이 A의 연구가 뭐길래 그걸 검토했나. 갑이 검토한 A의 연구는 뭐였나 봤더니 타인의 존재가 과업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이랬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존재가 독립변수가 되고 과업수행이 종속변수가 되는 이걸 이제 연구를 했다. 그래서 A는 X와 Y가 정의 관계일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운 거죠. 플러스 관계. 얘가 얘가 있으면 얘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했는데 그거를 위해서 사이클 선수들을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분류를 해서 한 집단은 각자 따로 출발하게 하고 한 집단은 다른 집단은 여러 명이 함께 출발하게 했대요. 그러면 이 연구에서 독립변수가 타인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타인도 없이 각자 따로 그냥 사이클을 타라. 얘네가 통제 집단이죠. 독립변수가 들어가지 않은 쪽. 그리고 다른 집단은 여러 명이 함께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타인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투입 처치된 상태에서 실험에 임하게 된 실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의 연구에서요. 지금 갑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A가 이런 연구를 했다는 것을 갑이 문헌 연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 결과 함께 달린 집단이 따로 달린 집단보다 더 좋은 기록을 냈다는 거예요. 그럼 A의 연구는 가설이 사실상 수용될 수 있는 지지되는 수용이 지지되는 어떤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타인이 존재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에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로 영향을 미친다는 A의 가설은 맞는 것으로 지금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B의 연구는 어땠는지 좀 살펴볼까요? B에서는 과업과 관련한 개인의 기본 역량이 높은 집단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과업과 관련한 개인의 기본 역량이 애초부터 낮은 집단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있어도 과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오히려 미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B의 연구는 이런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타인이 존재하면 과업 수행을 무조건 잘하냐? A의 연구에서는 그렇다라고 단순한 결과가 나왔지만 B의 연구는 가만히 보니까 타인의 존재가 오히려 과업 수행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 능력을 올릴 수도 있다. 그 어떤 경우냐면 개인의 역량들 자체가 높은 애들은 타인이 존재할수록 오히려 더 잘하지만 과업 수행을 원래부터 역량이 딸리는 애들은 여러 사람이 같이 지켜보고 있으면 오히려 자기 실력도 원래 낮은 데다가 타인들이 보니까 더 못하더라. 그거를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B의 연구에서 독립 변수는 뭐냐? 이거예요. 개인의 기본 역량이 독립 변수가 되고 이거에 따라서 개인의 기본 역량이 애초부터 높았냐 낮았냐 이거에 따라서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결국 종속 변수는 뭐냐? 타인의 존재와 과업 수행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 자체가 종속 변수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 종속 변수는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과의 관계와 이 정의 관계냐 부의 관계냐가 뭐에 따라서 개인의 기본 역량에 따라서 이게 관계가 달라진다. 이거잖아요. 무슨 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타인, 갑의 연구, 저저저저. A의 연구에서는 타인의 존재, 요게 독립 변수고 과업 수행 결과, 요게 종속 변수였는데 B의 연구에서는 이 자체가 통째로 다 종속 변수인 거예요. 요게 뭐에 따라서? 개인의 기본 역량에 따라서. 쉽게 표현하면 예를 들면 노래를 잘하는 애들인 거예요. 원래부터. 원래부터 노래를 잘하는 애들은 관객이 많을수록 노래를 더 잘하고 원래부터 노래를 못하던 애들은 관객이 많을수록 노래를 원래보다 더 못해. 이런 거야. 그걸 오히려 이 사람은 탐구하겠다는 거지. 처음에 A의 연구는 빗대자면 이런 거야. 처음에 A의 연구는 많은 사람이 지켜보면 평소보다 노래를 더 잘할 거다. 그것만 봤는데 B의 연구는 그것도 사람 나름이다. 원래부터 개인 역량이 뛰어난 애들은 타인과 함께하면 할수록 오히려 결과가 더 좋아지고 그 정의 관계가 되고 원래부터 개인 역량이 딸리는 애들은 타인이 존재할수록 과학 수행이 오히려 더 못하게 되더라. 이거를 탐구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철저하게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무작위로 선발한 당구 동호인을 당구 실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일단 분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당구 게임을 수행하게 하고 그 점수를 측정했습니다. 미리 이제 측정해본 거죠. 다음으로 각 집단을 요게 이제 미리 점수를 측정. 요게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는 중요하지는 않았지만 사전검사를 해놨다 이거예요. 사전검사를 미리 해놓고. 그 다음으로 각 집단을 관찰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하게 당구 게임을 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실력을 한번 체크해보고 관객이 있는 상태에서 실력을 체크해봤더니 특정 결과 실력이 높은 집단의 게임 수행 점수는 높아지고 실력이 낮은 집단의 게임 수행 점수는 낮아졌대. 이 사람 말이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역량이 뛰어난 애들은 타인들의 존재가 자신의 업무 수행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원래부터 개인 역량이 딸렸던 애들은 타인의 존재와 과업 수행 결과와의 관계가 오히려 마이너스 부의 관계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B의 가설은 그렇게 사실상 수용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정리하면 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이 둘 다 실험 집단이에요. 얘도 실험을 했는데 독립변수가 투입되는 쪽이 실험 집단이잖아. A의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투입된 쪽과 투입이 안 된 쪽이 확연히 구분이 됐죠?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근데 여기서는 둘 다 개인의 기본 역량이라고 하는 존재에 따라서 이 타인의 존재와 과업 수행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X가 어떠냐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둘 다 살펴보게 되는 그런 둘 다 실험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X가 높으면 개인의 기본 역량이 높으면 Y는 플러스 관계로 나타나고 이 관계가 플러스 관계로 나타나고 이 기본 개인 역량 자체가 낮은 사람들은 이 Y가 마이너스 관계 즉 이 타인의 존재 과업 수행과의 관계가 부의 관계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결과를 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A, B를 통해서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과업 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일단 알았다. 근데 갑은 A에서는 타인을 경쟁자로 두고 B에서는 타인을 관찰자로 둔 점이 이게 좀 다르지 않냐. 그러네요. A의 연구에서는 사이클 선수들을 여러 사람과 함께 출발하도록 한다 이랬으니까 옆에 있는 타인이 경쟁자였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B의 연구에서는 막 당구를 치고 있으면 타인의 존재가 뭐냐면 당구 치고 있는 사람을 지켜보는 관객인 거야. 그러니까 관찰자인 타인의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갑이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세요. 갑은 A에서는 타인을 경쟁자로 놓고 B에서는 타인을 관찰자로 설정한 그게 다르지 않았냐. 그리고 B에서 개인의 기본 역량이 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을 했다. 이를 통해서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과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좀 다각적으로 설명하려면 타인의 역할. 그러니까 이 타인이 경쟁자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관찰자로 존재하느냐. 이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타인의 역할과 과업 수행을 위한 택리자의 기본 역량을 변수로 활용하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이 무슨 연구를 했는지 모르죠. 여기까지는 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야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이죠. 여기 보시면 갑의 연구는 이 타인의 역할이 A의 연구처럼 경쟁자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B의 연구처럼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과업 수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새로운 독립 변수로 하는 새로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타인의 역할이 경쟁자이냐 관찰자이냐에 따라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과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도 있지 않냐. 이 결론이 지금 A와 B의 연구에 대한 2차 자료. 문헌 연구로 나온 결과다. 그래서 새로운 연구를 내가 한번 이런 걸 알아보는 새로운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우와 복잡하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양적 연구의 과정에서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분간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는 아주 초고난도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이번 6평에서도 오답률 베스트 1위 아닙니까? 이 문제가. 그럴만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선생님 지난번에 이거 지금 문제지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좀 더듬어 보셔야 될 거고 아니면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2019학년도 수능 문제 맞습니까? 실장님. 2019학년도 수능 문제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부모 좀 줄여서 쓸게요. 부모와의 대화하고 그 다음에 게임 시간 정도 게임 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와의 대화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변수가 있는데 게임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친구와의 대화가 예를 들면 정의 관계다. 이렇게 해놨어. 그런데 이게 얘네 둘의 관계만 보면 얘네 둘의 관계만 보면 예를 들면 정의 관계인 걸로 결과로는 나와. 숫자로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단순히 얘를 x로 얘를 y로 보고서 이게 정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려고 봤더니 그 표를 자세히 보시면 부모와의 대화가 부모와의 대화가 많은 애들은 부모와의 대화가 많은 애들은 얘네 둘의 관계가 플러스 관계고 부모와의 대화가 뭐 예를 들면 적은 애들 부모와의 대화가 매우 적은 적은 애들은 이게 마이너스 관계로 나와. 그럼 결국은 얘와 얘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대화라고 하는 제3의 변수에 따라서 이게 얘네와 얘의 관계가 완전히 정반대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단순히 이런 부모와의 대화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완전히 상반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완전히 빼버리고 싹 몰라 결과에 나왔는데도 무시해버려. 막 무시해버리고 얘랑 얘는 그냥 무조건 정의 관계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그냥 단순히 숫자에 보면 안 된다 하면서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선생님이 이 편안 기추를 아마 강의할 때 이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걸 보면서 야 이런 문제 나오면 애들 굉장히 괴롭겠구나. X와 Y의 관계에서 예를 들면 제3의 변수인 Z 이 Z가 얘네 둘의 관계를 바꿀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제시문이 나오면 애들 많이 틀리겠구나. 그런 걱정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 언급도 했었고 근데 여지없이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번 6평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확 돼버리잖아요. 아니 선생님이 예지력이 높아서 뭐 대단한 강사다. 이거 지금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평소에 선생님이 이 기추를 해석하는 과정을 유심히 보시라고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몰라도 그만이고 문제가 쉽게 나올 거라서 대충 알아도 맞출 수 있을 거야. 이런 거는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도 안 해. 근데 이제 정말 그 포인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딱 그거 아닙니까. X와 A가 연구한 X와 Y의 관계조차도 이게 개인의 기본 역량이라고 하는 이 제3의 변수가 얘네 둘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연구. 이거를 B가 한 것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각이 한 번 더 이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타인의 역할. A의 연구처럼 타인들이 경쟁자로 존재하는 경우와 B의 연구처럼 당구 경기 구경하는 관찰자. 관찰자인 타인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따라서도 이 둘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나는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완전히 완벽히 이해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야 되는데 6편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물론 바로 나온 반응이지만 틀리고 억울해하고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 보니까 이 위에 얘기에 대한 분석을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보기 하나가 여기서 요 부분이 틀렸나? 요걸 요렇게 바꾸면 맞나? 뭐 그 부분만 너무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해석이 다 되고 나면 선지들은 자동적으로 해설이 돼요. 자 1번 갑은 실험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갑이 실험법을 한 게 아니에요. 갑은 문헌연구했다고 문헌연구 갑이 직접 실험을 한 게 아니야. 아시겠죠? A, B가 실험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번 갑이 검토한 연구는 방법론적 이론론을 전제로 하여 수행하였다. 아니 2번이 정답이거든요. 사실은 문제가 어렵다고 해도 이게 너무 정답이라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갔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뭐 복잡한데 일단 시험이니까 문제 맞추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다 분석하는 거야. 지금에 와서야 하는 것이지만 당시에서는 아니 이 사람이 그럼 당연히 양적 연구를 했지 뭐 질적 연구를 했습니까? 양적 연구 맞잖아요. 방법론적 이론론을 갑도 결국은 뭐예요? 어떤 변수와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탐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양적 연구예요. 질적 연구는 개인의 심층을 쉽게 이해하여 뭐 이런 거잖아. 직관적 통찰을 통해서 이런 거잖아. 그죠? 변수가 뭐예요? 변수 변하는 수 그죠? X가 이렇게 변하면 Y가 이렇게 변한다. 이거잖아요. 그거를 탐구하려는 것은 A연구나 B연구와 마찬가지로 그 연구를 참조한 갑의 연구도 그것을 하겠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변수와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여 일반화하겠다는 연구. 그리고 참고로 얘들아 문원 연구는 질적 연구에서도 쓰이고 양적 연구에서도 쓰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갑은 지금 양적 연구 중이고 그래서 양적 연구 선행 자료들을 잘 살펴보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당연히 이번이 정답이죠. 양적 연구 선행 자료들의 연구 그 연구 선행 자료들의 연구 그 연구 선행 자료들을 한글자막 by 한효정